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축구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올해 2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춘천시가 예산 3억 5천만원을 투입했고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6개 나라 11개 팀 선수단 200명이 참가해 한 팀당 5경기씩 치르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춘천시 동면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10일까지 진행되고 손흥민 선수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는 춘천시 동면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